오나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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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형 이렇게 해놔 왔어요? 너 좌다니나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군 알아서 온 거야? 네 저 머리도 안 뜯고 갔어요 형 딱 눈빛이 그 말이었어 뭐하냐 방제에 K 안 넣고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 K형 배그 존나 한다던데? 아니 그럼 몇 시간냐고요 형 자 7시까지인가? 아니 7시? 네 신노리네 다음에 같이 듀오 한번 해요 아 수고하자마자 나도 이제 쉐 제가 한방이 이번에 탄생 축하하면서 한잔 드릴게요 형님 동생이 한잔 드릴게요 한잔 하자고? 어? 한잔 주십시오 형님 그게 아니야 난 말해줄게 너 왔으니깐 K승리들 싸라 이거 K형이 좀 약간 품다가 아 이 새X 안될 새끼다 그러면 버리기 싫어 K형이 품었다가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여기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난 딱 말할게 철구랑 커맨드 추구랑 바다에 빠진다 고민도 없이 철구 구해 어